3시 끝인가? 내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4명인데. 진짜요? 늦었어, 늦었어. 늦었어. 도대체 이 학교를 몇 년 다니는 거. 어우, 추워. 아니, 나는 자전거를. 수덕. 민혁이야? 누구야? 수덕수덕. 아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아빠 학교까지 와서. 잠깐만, 누구 유학생이야? 아니. 누구 유학생이야? 한국 사람 맞아요? 복학생, 복학생. 왜 이렇게 찐해? 야, 니네. 일로와. 일로와. 니네 자전거 샀더라? 제가 자전거 샀어가지고. 자. 안녕하세요. 아니,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어요? 죄송합니다, 저 아직 자전거가 없어가지고. 아니, 자전거가 없어, 너 지금.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처음 입학식이 그렇게 늦으면 어떻게 하시나요? 할 줄 알죠, 알죠. 감태식 다리겠습니다.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죠?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, 대우를 해드리겠다고. 그때 이렇게 시작부터 늦으면 어떻게 해요? 죄송합니다, 개밥주 나왔어요. 죄송합니다. 조심하시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based